팬 콘서트 어떻게 좀 새로운 의미의 콘서트의 시작이지 않을까 하는데요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가족분들도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저 뒤에 강아지와 함께 오신 분들도 많이 보이시는데 저도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혹시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또? 네 저 뒤쪽에도 계시고 많이 계실 텐데요 저는 고양이 두 마리와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반려동물 또 공연 문화를 앞장서기 위한 이런 콘서트의 사회를 맡게 되어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반려동물과 함께 즐거운 추억 많이 만드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펼쳐질 무대에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기대하고 있는 다양한 공연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케이팝부터 클래식, 크로스오버 또 판소리까지 장르를 넘나드는 다양한 공연들이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는데요 공연을 보시면서 정말 뜨거운 박수로 내가 좋아하는 가수, 좋아하는 공연을 맞이하고 싶지만 우리 반려동물이 함께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만은 뜨겁게 하지만 소리는 조금 작게 반려동물이 놀라지 않게 사랑스러운 박수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관광객분들과 모두가 행복한 공연을 위해서 패티켓을 지켜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입장하실 때 추천법 혹시 받으셨나요? 다들 가지고 계시죠? 오늘 공연이 모두 끝난 후에 총 3분을 추첨해서 삼성전자 모니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욘드 사료를 다섯 분께 선물로 드리니까요 가지고 계시죠? 추천법 다시 한번 번호를 좀 확인해 주시고 공연 끝날 때까지 자리에 함께해 주시면 행운의 주인공으로 탄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공연 함께해 주시는 걸 잊지 마세요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무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입도록 하겠습니다 icky Blacklight 방엔 패딩만 입었네 Royale Andy jogos 공우 스테이 소